이거 보이시나요? 안보여요? 돼요? 시가 엄청 좋으시다 덕더덕 헝 덩덕쿵 덕더덕더 쿵쿵 전척 run 여기 이렇게 세게, 강하게, 여기 강하게 그러니까 통역, 궁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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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역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막아주는 거예요. 막아주는 거예요. 쫙 막아주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열고 하잖아요. 이렇게 여기도 하면 이렇게 열어지잖아요. 그런데 거기 이 부분에서는 여기는 막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끝을, 끝을 이렇게 한 번 해볼까요? 덩, 덕, 쿵, 덕 따닥, 덕, 따닥, 덕 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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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여기 쩡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? 덕, 덕, 덕 덕, 덕 더가 뭐라고 그랬어요? 찍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. 이렇게 그렇지? 더나 기나 똑같은 말이에요. 기도 이렇게 살짝 대주는 게 기예요. 더도 살짝 대주는 거 어리니깐 덕, 덕, 덕 덕, 덕, 덕 덕 덕, 덕 덕 쿵, 덕 큼, 덕 이렇게 시작 다시 시작 다른거는 다시 이래도 괜찮은데 요게 잘 안될거에요 기덕기덕 했던 사람은 시작 제가 해명 받아보세요 이게 아니고 그거면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죠 더는 그냥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시작 시작 정덕 쿵떡 쿵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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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여기 장구채 있는데 왜 아 정덕 쿵떡 쿵떡 쿵쿵쿵쿵쿵 쿵떡 쿵떡 시작 정덕 쿵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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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쿵떡쿵떡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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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양손. 막아주는거예요. 이거 하고 소리가 달라요. 이거선 막아주는 거라 말했잖아. 막아주는건데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막아줘야 된다 여기 장구 채도 끝이 절어지는게 아니라 다시 해볼게요 콩덕쿵덕 시작 시작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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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겹장구로 앉히고 그냥 이렇게 했죠. 기덕기덕 이거 아니고 기덕기덕으로 아니고 이렇게 했죠. 이거예요. 이게 기본이에요. 기덕기덕 이거는 기덕기덕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원래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익히고 난 다음에 기덕기덕 이렇게 해도 돼요 덕덕이 안 되시나요? 되시죠?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덕덕 풍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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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까 한 거 금강산 타령 전하명산 어둠의 뇨 여기까지 한 장 단위 어둠의 뇨까지 시작 전하명산 어둠의 뇨 전하명산 어둠의 뇨 전하명산 어둠의 뇨 전하명산 어둠의 뇨 풍덕 풍덕 이게 잘 안되네요 풍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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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닥따락 다섯번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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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금강산 타령 하면서 해볼까요? 전하 시작 전하영상 어둠의 명령 전하영상 구경할 때 용의 비로 벗은 산이 빌바리로 벗은 산이 벗은 산이 벗은 산이 벗은 산이 벗은 산이 벗은 산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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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